어떻게 말할까 아무렇게 다 아줌마 예쁘게 주세요 오늘은 널 만나면 예쁘라고 말하려 했는데 얼굴 보자마자 내가 꼬쳤으니까 내가 밥 사 언저미 이런 말만 나와 도대체 언저만 건지 아님 순진한 건지 이렇게 심한 말만 튀어나와 사실 내가 하려 해도 말은 말야 난 널 사랑해 밤새워 두수때도 마다 잊어버리고 뭘 없이 그냥 꺼내 꽃다발해도 밝게 웃어주던 말이 좋아하던 넌 천사야 You are my angel